한결같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 항상 가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득한 그 은혜에 걸맞지 않게 우리는 매번 비틀거리고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관계로 인하여 죄를 짓곤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참지 못해 화를 내고 앙가품하며 삽니다. 직장과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마저도 관계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용서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늘 취약하고 어려운 관계에 관하여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죄 지은 자와 죄라는 표현 대신에 빚진 자, 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 또는 빚진 자에 관하여 이해하기 위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종이 주인인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고 종은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꿔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삭이기에 100데나리온은 약 4달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매우 큰 돈이죠. 그 금액을 동료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그 종이 왕에게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입니다. 1달란트는 당시 6천 대나리온이기에 1데란트는 6천 일을 이래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종이 왕에게 빌린 금액이 1만 달란트니까 약 16만 년 동안의 임금을 빚진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탕감의 은혜를 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에 빚진 동료를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그 종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며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종이 우리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은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을 불쌍히 여겨 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은 여전히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기보다 내 앞에 있는 원수에게 분노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거꾸로 진심으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종에 대한 명령을 뒤바꾼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자크데리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우리도 그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시작이 바로 기도를 통한 것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장 추악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악화된 관계와 원수를 향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